안녕하세요 평화눈남자 신송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컨텐츠 SSD 품질 비교포 2021년 5월 버전입니다 거의 1년여 만에 시작하는 컨텐츠고요 음... 제가 SSD는 자주 표를 안 만드는 이유가 세대 변경이 되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던 거죠 근데 드디어 쿨타임이 찼어요 거의 1년쯤 됐으니까 많은 제품이 새로 나왔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궁금했을까라 생각하고 오늘 컨텐츠를 한번 짜봤습니다 표 만든 데만 거의 3일 정도 걸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표별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편은 다나와 인기순위 1위부터 30위권 제품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른 제품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지금 30위권까지 만드는데도 거의 3일 넘게 걸렸어요 영상 찍고 편집하고 내놓으면 4일이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제품을 포함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궁금해하는 대부분 제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 꽤 많이 수록했습니다 삼선전자의 신제품 980 프로, 980 노말, 거기에다가 PM9A1 아시죠? 980 프로 OEM 버전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 제품 P31, S31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웬디의 하이엔드 제품 SM850까지 그리고 도시바에 다른 이름 키오시아 제품까지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궁금했던 건 풀어줄 수 있는 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좀 있을 텐데요 일단 이거는 30종 제품의 평균 가격 500기가 기준이고요 그 옆에 거는 30종 제품의 1테라 평균 가격 가성비 기가당 얼마냐 마찬가지로 평균이겠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건 하자가 심한 부분 파란색 표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상이 많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글씨를 칠해뒀습니다 고른 파란색 글씨가 있으면 마이너스 1점 먹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칠해놓은 영역은 플러스 1점 노란색인 거는 플러스 2점 빨간색인 거는 플러스 3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빨간색이 제일 좋은 제품이고 노란색은 꽤 괜찮은 제품 녹색은 평균을 하는 제품 아니면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제품 색칠이 돼 있지 않다면 평균 이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녹색, 노란색, 빨간색 영역이 많을수록 이 제품 품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한눈에 보기 편하게 색깔로 표기를 해뒀습니다 토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TLC를 선택을 했고요 일부 제품만 QLC 그리고 단 한 개 제품만 MLC더라고요 인기순위 30위까지 거기다 DRAM 캐시는 보통 기가당 1MB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AS는 평균 5년이었고요 보증 수명은 TBW 기준으로 300 정도가 평균입니다 뭐 그 외에 추가 특이 사항하고 한 줄 평가 이런 걸 남겨놨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 앞에 스펙을 쭉 보고 저기에 추가 특이 사항이나 한 줄 평가까지 같이 보신다면 제품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표를 직접 보면서 어느 제품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위에 있는 마이크론 MX5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다른 제품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갈 테니까요 일단 제품명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대원 CTS 대원 말고 아스크텍인가 한 군데 더 수입하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라인업은 250GB부터 2TB 사이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 500, 1TB, 2TB 이런 식으로 있겠죠 500GB 제품이 76,000원이고 1TB 제품이 139,000원입니다 가성비는 500GB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건데요 152원입니다 1GB당 속도는 읽기가 560 쓰기가 510이고요 뭐 사타 방식 제품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최대 속도에 가깝습니다 컨트롤러는 실리콘모션 SM2258입니다 물론 XT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D램 컨트롤러가 있는 제품이라서 뭐 그리 나쁘진 않은데요 실머 컨트롤러가 대부분 품질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분량률이 약간 높다 뭐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다만 랜드는 마이크론 64단 랜드 나름 괜찮은 거 신뢰도 있는 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재생 랜드도 아니고요 토글 방식은 TLC 뭐 평균적인 토글 방식이죠 대부분 사용하는 거기다가 D램 캐시는 기가당 1메가를 채워서 DDR3 메모리지만 512메가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AS는 5년이고 보증 수명이 좀 짧은 편인데요 180TBW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쓸 수 있겠지만요 SLC 캐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제 SSD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뭔지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고요 그 캐싱 구간이 끝나면은 여기 적혀있는 속도보다 다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읽기 쓰기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SLC 캐싱 구간이 완전히 소비가 되고 나면은 실제 이 랜드의 속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컨트롤러하고 그게 2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 전반적인 품질을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대원 AS 잘 해주는 편이고요 그냥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5점 정도만 돼도 아주 뭐 쓰는데 문제가 없는 제품인데 5점에서 1점 부족한 제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밑에 제품부터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30개 제품이니까 그 뒤부터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포인트만 팍팍 찍겠습니다 그 다음은 8점을 받은 970 에보입니다 970 에보 같은 경우에 진짜 인기리에 팔리던 제품인데 가격이 작년에는 뭐 한 12만원까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만원 아슬아슬하게 안 합니다 500기가 기준으로 뭐 1테라도 20만원 안 해요 17만 8천원 송조님 위에 거 MX500하고 보니까 이게 훨씬 비싼 것 같은데요 비싼 이유가 있어요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만 읽기 쓰기 속도가 최대치는 엄청 높게 나오죠 3400 왜 그래요? 이거는 방식이 달라요 SATA 방식이 아니라 M.2 NVMe 방식이라서 최대 대역폭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스펙의 컨트롤러와 뭐 랜드를 여러 개를 넣어서 복합적으로 충분한 속도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피닉스 삼성 컨트롤러 썼는데요 이건 제가 노란색에 칠해놨잖아요 삼성 컨트롤러가 신뢰도가 정말 높습니다 분량률이 1000개, 1개 날까 말까 하는 정도로 그래서 충분히 노란색으로 칠해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이 점을 준 거죠 삼성 V랜드 64단랜드 이제는 구형이죠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3D랜드입니다 거기다 DDR4 메모리 512MB 할당시켜놨고 5년 AS에 보증수면 300 평균 정도죠 거기다 SLC 캐싱 공간도 22GB 정도로 조금 마이크론 MX500보다는 용량이 큽니다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 20GB 정도는 돼요 많은 애들은 80GB, 100GB까지 할당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용량이 크면 큽수로 여러 번 쓰는데 불편함이 적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LC 캐싱이 끝나도 속도가 200까지 쳐지지가 않아요 HL 컨트롤러가 좀 더 상급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한 속도를 보여줘요 600 정도니까 하드보다는 6배 빠른 거죠 얘 그냥 최대 속도 쓰기보다도 더 빨라요 SLC 캐싱이 끝나도요 당연히 비싼 것은 이유가 그만큼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삼선전자 제품 정품 판매된 애들 다 똑같은데 하단에 구리 스티커가 붙어져서 동판으로 발열 해소를 하고요 여러분 위에 굳이 M.2 방률판 같은 거 안 달아도 돼요 거기다 호환성이 좋습니다 삼선전자 제품이 대부분 컴퓨터 메인보드에 이상 없이 인식이 되거든요 널리 쓰기 편하고 가격은 약간 있으나 그만큼 성능이 좋은 제품이죠 자세히 설명 안 하기로 했는데 길게 했네요 자 그 다음 것부터는 좀 짧게 할게요 어쨌든 8점 정도 받았으니까 쓸만한 제품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무려 10점 받아서 이번에 30개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SK하이닉스 P31입니다 요 놈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970 에버랑 거의 똑같습니다 맞죠? 다만 1테라 제품은 다소 조금 더 높은 포지션에 속하고 있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 미묘하게 더 빠릅니다 특히 쓰기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SK하이닉스 컨트롤러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요 기업용으로도 많이 써요 하닉 128단 랜드 썼어요 최신 랜드를 사용했죠 TLC에다가 드랭캐시도 넣어놨고 뭐 5년의 AS에 보증수명이 970 에버보다 2배나 길고 거기다 SLC 구간도 거의 2배 가까이 나옵니다 심지어 저격 구간이 끝나도 900 정도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면에서 970 에버의 상위 호환입니다 심지어 전력 효율도 좋기 때문에 발열도 심하지 않고 전기도 적게 쓰기 때문에 울트라 슬림 노트북들 있죠 저전력 노트북 그런 거에 넣어줬을 때 조금 더 길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어느 면에서든 삼성전자 제품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고 가격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가장 추천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면은 이 제품이 실제 소비자한테 판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구형 노트북이나 일부 AMD CPU를 사용하는 메인보드에 인식이 되지 않는 호환성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호환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웬디 블루 SN550입니다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성비는 나쁘지 않아요 NVM 치고는 맞죠? NVM 치고 쌉니다 마이크나 MX500이랑 별 차이 없어요 가성비 정말 괜찮은데 속도가 NVM 치고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컨트롤러는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러와 샌디스크 96단 랜드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뢰는 갑니다 TLC에다가 아쉬운 거는 D램 캐시가 없다 D램 캐시가 없기 때문에 얘가 에세싱 캐싱 구간도 좀 좁아요 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추가 랜드 용액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구간이 짧아가지고 구간 딱 끝나고 나면 속도가 조금 하락이 되긴 해요 그래도 MX500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빠른 편이고요 더티 상태에서 속도 저하가 조금 심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파이슨 컨트롤러나 샌디스크 컨트롤러 쓰는 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그러면 평가는 없대요 저렴한 건 맞으니까 여러분 보조 용도로 쓰는 건 괜찮은데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거나 아니면 주 에세스를 사용하기에는 품질이 좀 떨어진다 라고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 가격대에 NVM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강추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4도 상관없다 정도 생각하세요 보조로 그다음 마이크론 크루셜 P2입니다 P2도 NVM이고 충분히 저렴한 가격 심지어 이거 SN550보다 더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500개 기준으로 속도도 쓰기 속도는 좀 쳐지는데 별 차이는 없네요 근데 파이슨 E13 컨트롤러 쓰고 있어요 이게 좀 구려요 구립니다 일단 디렙 니스고 파이슨 컨트롤러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낸드는 그렇다 치고 토글 방식도 QLC이기 때문에 이놈이 보증 수면도 짧을 수밖에 없고요 QLC는 그렇습니다 보증 수면이 원래 좀 짧아요 근데다 SLC 캐싱 구간이 끝나면 속도자도 조금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사타보다는 약간 빠른 것 같긴 한데요 추천하기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원래 저는 QLC 별로 추천 안해요 다만 250기가 제품 사시면 TLC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싼 말 쓴다 그럴 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500기가 기준으로는 무척 싼데 컨트롤랜드 둘 다 아쉽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제품이고요 여러분한테 추천하기도 약간 애매하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파이슨 컨트롤러의 신뢰도는 크게 문제삼은 건 아니지만 그냥 성능이 떨어지는 하급 컨트롤러라서 점수를 못 받았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삼선전자 860 EVO입니다 여러분 널리 쓰고 유명한 제품이죠 나온지도 그만큼 오래됐어요 신뢰도에는 말할 나위 없고 가격 자체는 삼선전자 제품이 원래 가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MX500이나 웬디 블루하고 가격 차이는 거의 없어요 속도도 비슷하고요 삼성 MJX 컨트롤러 이제는 구형이죠 이거 사용하고 있고 랜드도 64단 예전에 쓰던 거 쓰고 있습니다 TLC 방식이고 DRAM 캐시 들어가 있고요 5년의 S에 보증수면도 평균치는 되는데 이놈이 이제 SLC 캐싱 구간이 45기가 정도로 좀 큰 편이긴 한데 끝나고 났을 때 성능 저하가 조금 있습니다 MS500이랑 비슷해요 그냥 한 200 정도 나옵니다 분량률이 매우 낮은 게 장점이고요 음 가격적으로도 요새는 이제 다른 사타 인기 있는 제품들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타 방식밖에 사용이 안 되는 구형 메인보드일 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M.2 슬롯이 있다면 굳이 이걸 살 필요성은 없는 거죠 평균 점수는 7점 정도로 나름 준수한 편 자 그 다음 파이어 쿠다입니다 시게이트 파이어 쿠다가 뭐 좋은 평가를 잘 못 받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13만원에 26만원 특히 1테라가 기준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가성비 떨어진 게 그 눈에 보이죠 근데다가 이제 속도 보시면은 이게 그 PCI 4.0 쓰는 거 치고는 속도가 좀 아쉽기도 해요 특히 쓰기 속도가요 5000에 2500이니까 파이슨 E16 컨트롤러 나름 상급의 컨트롤러로 썼는데 도시반 랜드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뭐 디램 캐시나 TLC 5년 AS 보증 순명 매우 긴 거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SLC 구간이 매우 커서 실제로 100기가 넘어도 성능 저하가 없길래 일단 하락 없음으로 적어놨습니다 대용 형태를 옮길 때는 매우 유리한 제품이야 그건 맞는데 가격을 생각하니 이걸 굳이 추천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음 여러분 일반적인 상용용대에서는 요 밑에 있는 뭐 그 PM9A1 이런 거 써서 차이를 못 느끼고 그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을 거거든 캐시링 구간 안에서는 걔가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거랑 비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AS 기간이 조금 더 길긴 하고 보증 순명도 긴데 흠 아무래도 시게이트가 네임밸류가 삼성보다 좀 떨어지기도 하고 강력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죠 근데 전체적인 품질은 좋은 편이다 여러분 산다 그럴 때 말리지는 않는 수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 970 에보 플러스 한번 봅시다 에보 플러스나 에보랑 몹시 흡사하고 랜드만 다른 거 아시죠 92단 랜드를 썼습니다 그 빼고는 다 똑같아요 피닉스 컨트롤러의 쓰기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요 랜드 바뀌는 바람이 좀 더 빨라요 거기다 디램 있고 5년 AS의 보증 순명도 똑같고 심지어 얘네는 캐시링 용량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는 끝나고 난 뒤에 랜드를 좀 더 좋은 거 썼기 때문에 캐시링 구간 끝났을 때 하락치가 심하지가 않아요 속도가 구치권 에보보다는 한 200정도 빠르게 나와요 불량률 마찬가지로 매우 낮고 구치권 에보에 상위 호환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큰 폭으로 차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비교했을 때 둘이 별 차이 없을 때는 밑에 거 선택하시고 차이가 1, 2만원 이상 난다 그러면 위에 거 그냥 구치권 에보 쓰면 됩니다 제가 평소에 구치권 에보를 쭉 추천하다가 이번에 바꿨어요 구치권 에보 플러스 쓰라고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거 한 2만원 가까이 차이냈거든요 만원천원에서 2만원 근데 지금은 2천원밖에 차이 안납니다 여러분 구치권 에보 플러스 쓰세요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추천 가격 추천해도 될 것 같습니다 P31만큼만 아니지만 어... 뭐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호환성 타는 것도 없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웬디 블루 일반 사타 버전입니다 아까 SN550처럼 NVM이 아니고 가격적으로는 아까 MX500이나 아니면은 밑에 있는 860 에보 아니면 875 에보 이런 것들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도 거의 똑같고요 마벨 컨트롤을 썼기 때문에 실레더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샌디스크 64단 랜드로 썼고요 디램 캐시라든지 뭐 AS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수명은 다소 좀 짧은 편에 속하고요 SLC 구간 하락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MX500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860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SLC 캐시링 용량이 다를 뿐이지 끝나고 났을 때 속도는 거의 다 똑같이 200 정도로 나옵니다 어... 웬디 블루가 제가 아직까지는 분량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이거 판매는 게 수백 개는 넘을 텐데 그래서 분량이 좀 충분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MS500보다는 저는 보통 그래서 웬디 블루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다만 MS500이 뭐 랜덤 읽기 쓰기 같은 경우에는 미묘하게 웬디 블루보다 빠르다는 거? 그 정도 그 정도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큰 차이 없어 MS500이 하고 860에 뭐 하고 뭐 웬디 블루 하고 자 그 다음은 SK하이닉스 S31입니다 S31 같은 경우에도 4타 반식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가격 줄어봤을 때 이놈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웬디 블루 860 속도가 조금 빠른 편에 속하더라고요 이게 랜드 때문인지 컨트롤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좀 마음에 드네요 특별한 이슈였고 해외 국내에서도 충분히 인정받는 SS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고 싶다 그랬을 때 말리진 않겠습니다 4타 반식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뭐 860 에버만큼 선택하기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870 에버입니다 870 에버 그냥 860 에버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랜드가 신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컨트롤러도 바뀌었는데 근데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SLC 캐싱 구간이 조금 길어진 것 빼고는 끝났을 때 속도 저하도 똑같고요 길어진 것도 아니네 SLC 캐싱 구간은 똑같구나 똑같고 보조 숙면도 똑같고 기본적인 읽고 쓰기 속도도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뭐가 차이 나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미묘하게 10씩 빨라졌는데 그건 빨라졌다 하기도 애매하죠 근데 가격적으로도 올랐기 때문에 이걸 굳이 추천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860 에버 쓰거나 아니면은 S3을 쓰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980 프로입니다 한간의 평가로는 이걸 프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 이름부터인데도 애매식이 아니고 TLC로 나왔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개비싸요 개비쌉니다 그냥 개비싸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뭐 7만원 8만원 더 비싼데 1테라 기준으로 보든 뭐 512 기준으로 보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속도가 읽고 쓰기가 좀 빠르게 적혀있긴 한데 이게 4.0 지원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적혀있고요 삼성 신형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긴 해요 랜드도 신형이 들어가 있고 뭐 사실 스펙으로 뭐 크게 구려 보이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가격적으로 좀 문제가 크죠 너무 비싸잖아 여튼 이게 뭐 970 에버 플러스라는 비교했을 때 크게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SLC 캐싱 구간이 좀 더 길긴 한데 끝나고 하는데 속도 저같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고 사실 이거 970 프로 있죠 그거 들고 와서 보면은 캐싱 구간 끝나고는 한데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정도예요 그게 MS이니까 여튼 부스트 구간 끝나면 970 프로 대비 딱히 좋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좀 그래요 특히 나는 지금 PCI 4.0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뭐 부팅 속도라든지 게임 로딩 속도라든지 3.0 짜리스나 4.0 짜리스나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그다 보니까 이 제품의 이 가격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튼간에 평균 스펙은 괜찮기 때문에 점수 높게 나왔지만 추천하기는 애매하다 라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80 프로는요 그 다음은 마이크론 크루셜 BX500입니다 제가 BX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맨날 강조하잖아요 MX500 가라 만원 더 주고 MX500 좀 가라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이제는 만원 차이 다니고 뭐 4천원인가 차이 나던데 일단 실리콘모션 SME58XT 썼습니다 XT 붙었는 거는 실리콘모션 건 대부분 다 디렛리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렛리스기 때문에 오 끝장나죠 디렛리스 왜 뭐가 문제인데요 자 SLC 캐싱 구간이 끝나고는 안 되는 이제 맵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맵핑이 뭔지는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 데이터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심각합니다 하드보다 느려요 하드가 보통 100에서 1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보다 쓰기 속도가 더 느려서 75 심각한 경우엔 56까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량 늘린 1테라 2테라 제품은 QLC로 혼용에 쓰고 있어요 다 TLC가 아니고 밑에 저용량 제품은 TLC 쓰고 위에 고용량 제품은 QLC 쓰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더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놈의 장점은 뭐 있나요 싼 거 빼고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속도 저하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1점 줘서 얘가 그 가격으로 2점을 받았지만 거기에 마이너스 1점 받는 바람에 0.5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QLC 써서 또 마이너스 1점 받고 하여튼 이 제품 음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싼 거는 비지 떡이다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라쿠다 Q5 시게이트 제품인데요 요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8만 2천원인데 어 이거 메리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뭐 DRAM 미스인데 심지어 QLC인데 TLC 쓰고 DRAM 있는 제품도 이거보다 싼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물론 뭐 SLC 캐싱 구간 끝나고도 충분히 높은 속도가 나오고 SLC 캐싱 구간도 길다 이게 장점 삼을 수는 있죠 파이슨 E12 컨트롤러가 뭐 좀 떨어진 제품이라고 얘 전체 중에서 가장 하위에 있던가 그럴 거예요 보증 수명 자세도 짧은 데다가 이거 AS 기간도 짧아요 뭐 둘 다 짧으면은 뭐 답이 있나 QLC는 역시 QLC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라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패스하세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PM9A1입니다 981이 아니고 9A1 요 놈은 980 프로의 OEM 제품이고요 가격이 원래 11만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일시 품절 혹은 제품 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12만 3천원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아까 980 프로랑 비교했을 때 스펙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니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똑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오 야 똑같은데 가격이 5만원 더 싸다고? 상당한 메리트죠 근데 아까 니부로 그랬잖아요 이거 4.0하고 3.0하고 별 차이 없다면서요 그렇긴 하지 근데 이게 원래 그 970 에버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만원 차이도 안 났다고요 지금이야 물건이 없어서 차이가 벌어진 거지 이 가격이 좀 원상적으로 돌아가서 11만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한테 충분히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980 프로랑 비교해보면은 아 가격에서 완전 다시 보니 미녀대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할 만한 생각이에요 PM9A1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오시아 제품인데 키오시아가 사실 도시마 제품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꽤 있습니다 이건 사타 방식 제품이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높게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랜드도 마음에 들고 TLC 근데 D램 캐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리뷰도 보기 힘들어가지고 보증 수면도 짧고 그 AS기한 자체도 짧잖아요 가격적인 리터 빼고는 딱히 없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제품 아 그냥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DATA SU800입니다 요것도 가끔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싸다고 해봤자 얼마 차이 납니까? 4000원? 5000원? 밖에 차이 안나잖아 저 위에 어차피 7만원 초중반이에요 전부 다 맞죠? 좀 괜찮은 제품들도 뭐 7만 4000원 7만 5000원이랄까? 근데 굳이 굳이 한 5000원 싸게 6000원 싸게 사겠다고 이거 가는게 큰 의미가 있나 싶네 68000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 썼기 때문에 불량율이 비교적 좀 높은 편에 속하고 랜드도 옛날거에요 좀 구형 랜드라서 얘가 음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보증수면 조금 길다는 거 빼고는 그리고 SSC 버퍼 구간이 좀 넓다는 거 빼고는 딴 제품하고 스펙상 비슷한데 불량이 조금 더 많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5점을 받았지만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로 5점을 받은거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거의 1년 가까이 SSD의 왕자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PM982A입니다 병행수입 제품하고 벌크하고 뭐 두가지가 있었을텐데 어차피 가격적으로 성능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스펙도 똑같구요 요놈 9만 8천원 많이 쌀 때는 8만 2천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지금 좀 옳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뭐 가성비 괜찮습니다 이게 970 에버플러스의 OEM 제품이기 때문에 스펙상 동일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벤치 돌려도 거의 뭐 100점 내외 안으로 똑같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품질 차이도 거의 없겠죠 바닥에 구리 스티커 없다는 점만 빼면은 거의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기판이 녹색이라서 좀 보기 싫을 수는 있어요 SLC 구간 끝나고는 안되 속도 하락치도 SLC 구간도 거의 흡사하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뭐 여전히 이거 산다고 하면 저는 말리진 않겠는데 다만 요새는 사실상 그냥 970 에버나 970 에버플러스랑 가격적 너무 흡사해서 3천원도 주면 되거든 정품 사서 3년의 S 받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이 제품 그냥 뭐 사라? 970 에버플러스 사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옛날처럼 8만원까지 내려오면은 모르겠다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스타 S100 시리즈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기가 제품이 아예 없어요 1테라도 없고 마벨 컨트롤러 썼고 마이크론 구형 랜드 뭐 디램캣이 없고 보증 숙면도 안전으로 왔습니다 EMT 유통이라는 거 하나만 장점이 있고 심지어 이제 용량 대비 가성비도 요새는 떨어져요 120기가고 240기가밖에 없으니까 이거 난 그냥 비추천합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SU655 이게 왜 인기순이 32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것도 그냥 비추천입니다 싸기 때문에 있나봐요 그런 것 같긴 함 근데 얘네 랜드가 음 재생랜드인지 리마크인 랜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랜드 자체가 좀 고품질 랜드가 안 들어갑니다 불량연도 많은 편이고요 리얼텍 컨트롤러 아시다이피 평가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증 숙면도 평균치보다 약간 못 미치고요 SSC 구간이 끝났을 때 성능 하락이 너무 심해요 하드보다 느려져요 싸긴 한데 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만원밖에 차있는데 왜 자꾸 아끼려고 그래요 이런거 샀다가 불량 나거나 아니면 심각한 속도자 더티 상태에서 속도자 느끼면 답답할거거든 SSD 샀는데 하드보다 느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거는 이제 주력 SSD 사용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나는 요새 OS 좀 깔고 게임 좀 깔면 용량 80% 70% 이렇게 더티 상태까지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 다운받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속도자하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거 왜 사요 그냥 만원 더 주세요 아시겠어요 넘어갑니다 타무즈 GK300 넘어갑니다 얘보다 더 낮은 넘었습니다 뭐가 SSC 구간 끝났을 때 하락치가 얘는 이제 하드보다도 5분의 1로 느려집니다 아 그냥 넘어갑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SM850은 좋은 제품 맞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너무 떨어지죠 거의 전제품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속도 스펙 잘 나와요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에 뭐 샌디스크 96단 랜드 뭐 스펙 자체는 뭘 할게 없어 심지어 SSC 캐싱 구간도 매우 길고 그게 끝나도 1.2기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야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도 있고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 나는 이 정도 속도 나오는 거 좋은 스펙이 거 쓰고 싶은데 뭐 써야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PM9A1이 있습니다 스펙 피계백과 어떤 느낌이에요 야 이거 뭐 거의 똑같은데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성전이 맞죠 물론 얘가 상위 호환은 맞는데 가격이 5만원 넘게 차이 나는데 그만큼 줄 만큼 상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물론 사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직구하면 가끔 싸게 팔 때도 있어요 그 다음 타무즈 GKV700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타무즈 제품은 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SM263XT인데요 이게 디렘 리슨 보통 다 XT가 붙는데요 디렘 리스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 저하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더티 테스트 구간을 봤는데 더티 테스트에 들어갔을 때 최저 속도가 200 이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히 느리다 아니게요 실머 최하위 컨트롤러 기 때문에 뭐 딱히 성능이 좋을 리가 없고 물론 뭐 58도 있긴 한데요 별 차이는 안 나요 58XT나 뭐 63XT나 거의 최하위입니다 둘 다 여러분한테 뭐 이거 가격도 5천원만 더 주면은 상급제품 쓸 수 있는데 5천원 아끼라고 하긴 좀 그래요 여러분 만원 5천원 아끼다가 10만원 날려먹을 수 있다니까 윈도우 새로 깔고 어디 고장나는지 몰라서 가기 딸랑딸랑 들어가서 어디 블랙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막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받거든 그러니까 저런거 쓰지 마시고 5천원 만원 더 쓰세요 자 그 다음은 A데이터 제품인데 제가 유일하게 A데이터 제품 중에서 추천 제품 비슷하게 녹색을 칠해놓은 제품이에요 S40G입니다 성조님 이거 스펙 보니까 아까 리얼 컨트롤 리얼텍 컨트롤로 깐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랜드하고는 괜찮다 쳐도 디램 캐시도 용역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보증 수명하고 뭐 SLC 구간 끝났을 때 성능 같은 경우는 사타보단 좀 좋지만 NVM 치고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왜 추천해요 왜 추천해요 왜 아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이쁜 LED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기본 박렬판이 LED가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 색상 변경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끄고 다시 켰을 때 그 설정이 저장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LED 박렬판 기본 제공해주는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쁘게 꾸미고 싶다 나는 성능적으로 그리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이 사용하기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큰 이슈도 없기 때문에 스펙적으로는 다른 제품을 비교하면 반수 아니면 한수 쳐지는 건 맞는데 동일 가격에 근데 여러분이 이쁘게 꾸밀 때 사는 걸 말릴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녹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무즈 GK600, 500은 한꺼번에 볼게요 일단 500은 사실상 단종 수순이라서 MS이 있는 유일한 32건 안에 제품인데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종의 단종 GK600은 컨트롤러 두 개를 혼영했습니다 SM-259, 558 두 개를 혼영해 쓰고요 거기다가 랜드 같은 경우는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랜드에 따라서 읽고 쓰기 속도가 미묘하게 차이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수명 같은 것도 차이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송 수명 제거 놓은 것도 100% 믿기 좀 애매하고요 SLC 구간 끝났을 때 하락치도 랜드 종류에 따라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살포시 발열도 좀 있다는 평가가 있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타무즈 제품치고는 별로 싸지도 않거든 여기서 3000 더 주면 괜찮은 제품 쓰죠 3,4,000원 그다 보니까 GK600은 추천하기 좀 어렵고 GK500은 그냥 단정기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키오시아 제품인데요 키오시아가 사실 도시바 제품입니다 도시바 제품 NVMe 제품인데 가격이 좀 저렴해요 가성비 괜찮죠 거의 사타급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속도, 컨트롤러, 랜드, 디램 캐시, AS, SLC 캐시 구간 끝나고 나는데 하락치까지 전부 다 평균 이상입니다 거의 사타 가격에 나머지 모든 항목이 평균 이상이고 딴 하나 보송 수명만 200으로 평균 이하네요 어찌 됐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도시바 제품이나 기본 품질은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싼 맛의 NVMe를 느끼고 싶다면 이 제품 저는 추천드립니다 SN550보다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해요 판매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여러분 사용하는데 무난히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호환성 문제만 한번 확인해보시고 한번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론 2300 마찬가지로 엠다트입니다 얘도 키오시아 거 도시바 제품이랑 가성비가 500기가는 비슷합니다 속도는 더 좋죠 마이크론 자체 컨트롤러 쓰고 있고 96단 랜드 쓰고 디램 캐시도 있고 보송 수면도 길어요 SS9가 하락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못 적었는데 P5 제품과 거의 똑같을 거예요 컨트롤랜드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P5 제품하고 비슷한 수준이면 사실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 6.5점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이거 아직 미확인이라서 리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6.5점으로 적어놨고 여러분이 산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확실한 키오시아 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하이닉스 PC-601입니다 이게 왜 32 안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표 만들 때 이거를 32권 안에 넣어놨을 건데 왜 넣어놨냐면은 이때 이게 스펙에 비해서 너무 싸게 팔았거든요 이게 노트북 장착 제품인데 노트북 업그레이드하고 남은 거 모아가지고 파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판매 제품이 아니에요 LSE가 매우 짧아요 대신 엄청 싸게 팔았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싸게 팔지도 않아요 아 그냥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노트북 업그레이드 행사할 때나 가끔 풀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막 한 6만원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살 만한 제품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론 1300 SSD인데요 이거는 그냥 사타 방식이고 MX500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스펙상 다만 MX500하고 차이는 DRAM 캐시 용량을 두 배로 뻥튀기 대신 SLC 캐시 기능을 아예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뭐 DRAM 캐시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심하진 않아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MX500 대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굳이 이걸 추천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거의 뭐 삼성 860 가격이랑 비슷해서 이게 좀 사기 애매합니다 한 6만 8천원 이래되면 모르겠는데 7만 5천원 주고 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860 예보 사고 말지 맞죠? 860 예보가 7만 6천원인데 자 그 다음은 번외로 넣어놓은 건데 그냥 980 노말이에요 프로 아닙니다 980 노말이 10만원 정도 해요 그럼 뭐랑 가기 비슷합니까? 아 PM981A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속도 981A가 조금 더 좋습니다 뭐 컨트롤러 랜드 봤을 때 랜드는 얘가 조금 더 낫고 컨트롤러는 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얘가 디렘 리스 컨트롤러거든 디렘 캐시가 없습니다 AS계관은 뭐 괜찮은데 이거 녹색 칠해야 될 때 깜빡했네요 보증 수면도 300이고 근데 얘가 SSC인 캐시 9만 끝나고 나면 PM981A보다 못해요 980이라는 이름을 달고 디렘 리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다가 가격도 별로 메리트가 없어 그냥 980에블러 사는 게 100만 배 나을 것 같아요 디렘 리스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성능 자아가 좀 있거든요 아무리 SSC 캐시 구간을 길게 잡았다 치더라도 이걸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여튼 제 입장에선 그래요 여러분은 뭐 이거 쓰시려고 하신 분도 좀 보이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네 10만원이면 선택의 폭이 꽤 많거든요 제가 9만 7천원인데 뭐 PM981A도 있고 970 에버플러스도 있고 심지어 하이네스 P31도 하이네스 P31이 상위 호환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싼데? 아 근데 가격이 똑같나? 굳이 이걸 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여튼 여러분 잘 고민해보세요 그냥 삼성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31개 제품에 제가 품질 평가를 해드렸는데요 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소 평가에는 제 사감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실제로 느껴봤을 때 사봤을 때 느낌 불량률이라든지 판매해봤을 때 아니면 실제 사용했을 때 성능 차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리뷰 볼 때마다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거든 SLC 구간은 아마 거의 똑같이 나올 텐데 용량이 달라지면 SLC 구간도 용량이 달라져요 그런데다가 파일 같은 게 뭉쳐있냐 아니면 분할된 파일이냐 아니면 파일 형태에 따라서 이 속도도 달라져요 하락치 속도도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저는 거의 같은 기준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내 의견 다 무시하고 표만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 표는 카페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표 정리는 안 할게요 제 추천 제품은 녹색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입니다 추천 순위는 빨 노 초 자 진짜 갑니다 빠이빠이 전 4 5 5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